2차 보관 8차 보관 8차 보관 4차 보관 가까운데 앞에 있는 미친 가고 내 수비 할 때 뚫리지 마 헬프 없어 지금 팽팽합니다 여기도 뭐 봐 줄 생각이 없어요 쎄다 쎄다, 쎄다. 전태풍! 못 들어가, 프레디가. 처음에 밀렸어. 왜냐하면 생각보다 프레디 힘이 세. 그래서 좀 자세 낮아도 햄스트링 밑에서 멈춰서 그때 못 밀렸어. 처음에 밀렸어. 왜냐하면 생각보다 프레디 힘이 세. 자세. 30점. 굿, 굿, 굿. 우리 고딩 파워. 진짜 이거 열심히 하면 진짜 올라갈 수 있겠다. 굿, 굿, 굿. 체크했어. 우리 수비야, 우리 수비. 태용아 왼쪽구나. 네, 네, 네. 왼쪽구나. 패스. 패스. 어우, 쎄다, 어우 쎄다. 어우 쎄다, 어우 쎄다, 어우 쎄다. 패스. 오케이. 태용. 아, 어쩔 수 없는 거죠. 3인분을 막으려면 4인, 4인. 3명은 뭐야, 뭐야. 3명 정도 못 해야 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굿 파워, 굿 파워. 태용이 형, 굿 파워. 프레디 형이 지금 현역 대학교 선수고. 키도 있고 힘도 세다 보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헤이. 내가 헬프 갖줄게. 싸워. 플레이. 플레이. Siuuka jakakakakaakaakaakaakaakaakaaka Polsce. Teng sei다보. 자, 그는. 굿샷이 helicop. 생. 생. 야, 히어라. 와. 살아네. 카리카리카피스. iva합리. 제가 중심이 돼서 플레이한 게 되게 오랜만이었고 짜릿했어요. 우리 이제 야 우리 수비야 돼. 앞으로 득점 주면 안 돼. 앞으로 득점 주면 안 돼. 야야야. 키우는 공 잡으면 스크링 와. 네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 잘라 어디 잘라 이렇게 시키도록 할게 시키도록 할게. 박희훈 선수한테 이제 좀 올빵 농구를 좀 했었고 팀을 위해서 저도 이제 그게 좀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크링 와 스크링 와. 스크링. 스크링. 됐다. 됐다. 야. 됐다. 야. 아니. 박희훈. 아니 이제 양보한 다음에. 박희훈. 양보한 다음에. 잘 해보니까.